공맥항산 공맥항산의 일제가 공수품의 원료인 멱방석을 얻어 위해 개발한 곳으로 일제강정기군의 강제동원 중 가장 큰 규모의 동원지로 알려져 있다.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식이라든지 일제강정기 시절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알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게 훼손된다면 자꾸 잊혀져서 나중에는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되겠죠. 그런 것은 정말 생각해도 쉽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.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공맥항산의 일제강정기 여기 고아도는요. 그 섬인데 그 예전부터 보면은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순신 장군하고 공간이 깊었던 섬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일? 일본에 항거를 했던 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육지면이라는 면화를 심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관광상품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도 수탈의 모습도 있었고요. 이 동굴을 가면 옛날에 어떻게 이 동굴을 가면 네 pigskin 이게 바위도 왜 이렇게 친절한다고 ệu우 soort 흑은 매장 아멘